안녕하세요 블랙백입니다 제프 군이랑 제가 처음에 학원에서 만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음악이 시작할 때는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주위에선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명이서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둘이서 친구가 됐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자연스럽게 연주를 하다보니까 어느새 블랙백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코드를 항상 뽑고 다니고요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그를 뽑는 거 울리수가 울리수가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지 않는 거 이건 4강 곡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매번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네이룩이야 화이팅 나도 좋더라 블랙백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주목받은 신인이라고 와중에 셔틴을 해요 셔틴 미리미리 와주셔서 부지런하게 지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백이었고요 저희 이번 2012년 컴플레이션 앨범을 비롯해서 또 다른 많은 행사들이나 많은 공연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곡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보여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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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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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